네 요즘 차량도 하이브리드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큐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탈 리뷰 어큐스틱 하는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뜻이 뭐죠? 하이브리드 섞여있다 라는거죠? 잡종 맞죠? 네 잡종이죠 잡종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 뭐 그래서 요즘은 다양한 차량들도 하이브리드가 많이 나오고 장래 하이브리드도 있고 요리의 하이브리드도 있고 하이브리드가 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장 좋은 그냥 정말 접근 중에 하나잖아요 일치원적인 접근 중에 하나잖아요 어? 뭐가 새로운게 없어? 그럼 일단 섞어볼까? 그럼 뭐 콜라보라는 말도 안 쓰고 근데 섞는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가장 망할 확률도 높고요 맞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예전에 한번 그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렉이야 어큐스틱이긴 한데 들고 나왔어요 정말 이상한걸 들고 있죠 그게 이런 이런 충격적인걸 한번 본적이 있죠 우리 팬더에서 아 네 그렇죠 넥 딱 꺼낼 때 그렇죠 오 일렉이야 어큐스틱 뭐야 이거 뭐지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억이 살짝 떠오르면서 그렇죠 그 그래서 뭐 이게 뭐 하이브리드라는게 항상 좋은 결과를 담보해 주지도 않고 근데 또 잘 만들면은 또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취사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테일러에서 이 돈을 주고 하이브리드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보자면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성공 사례가 있긴 하죠 그 살렌스 기타 네 그렇죠 통이 없는 어큐스틱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거 뭐 굉장히 포커싱을 좀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진짜 성공 사례 중에 하나만 근데 보면은 그것도 약간 그런거 같아요 통이 없는 통기타인데 뭐 일렉이랑 통기타를 합치겠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 통기타의 어떤 불편했던 점을 살짝 계량을 하겠다라는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이기는 한데 무언가 양쪽을 다 섞으려고 했다라기보다 뭔가 하나의 불편한 지점을 정리를 했다라는 쪽이 좀 더 강한데 또 있어요 사례가 좋은 사례가 고딘 고딘이요? 고딘 고딘 클래식 기타 아 네네네 바디가 요정도 되죠 그렇죠 얇은거 얇고 그렇습니다 클래식 기타로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성공 사례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하이브리드의 뭐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하자면 하나씩 썼을 때 100인 것들이 합쳐놓고 나면 100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렇죠 약간씩의 일렉으로 놓고 치면 이게 좀 아쉽고 어쿠스틱으로 놓고 보자는 이게 아쉽고 이런 것들이 유명한데 그런 것들을 좀 감수하고서 한꺼번에 치는 편안함을 택한 뭐 그런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옛날에도 보면은 이제 존 페트로치 같은 경우에 드림시어터 곡 중에 어쿠스틱 곡이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그걸 그때그때 이제 어쿠스틱 시뮬레이터 같은 느낌으로 그걸 바로 갈아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게 귀찮으니까 예전에 쓰던 그 뮤직맨 모델에 피해줘 픽업을 장착을 해가지고 맞아요 바깥쪽으로 탁 쳐놓고 피해줘 이렇게 다 올리면은 그냥 치면은 얼추 어쿠스틱 소리가 나는구나 라는 느낌 어쿠스틱 라인으로 받는 것 같은 소리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편안하게 접근을 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하이브리드의 장점이 되겠죠 그렇죠 품을 좀 덜 드리고 그리고 같은 가격에 이왕이면 뭐 좀 더 많은 기능 이런 것들 근데 이 테일러 T5Z 이게 오늘 저희가 같이 리뷰해볼 기였는데 이게 T 시리즈거든요 여기에서는 과연 어떤 느낌으로 이 하이브리드가 여러분들에게 매력을 어필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는 오늘 그걸 알아보는 시간을 저희가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리즈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이 T5Z 시리즈가 T5의 성능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동시에 바디 사이즈를 줄여서 일렉티타이 크기와 가깝게 제작되었다 이렇게 되면 2014년도에 이게 나온 거거든요 T5 자체는 2007년도에 첫 선을 보이고 그게 이제 어쿠스틱과 일렉트릭을 겸한 하이브리드의 대표적인 작품 같은 평가를 받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일렉적인 개량을 더 거친 게 지금 저희가 오늘 리뷰하는 T5Z 모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픽업이 전체 3개가 장착이 되면서 다양한 사운드들을 할 수 있게 세팅은 해 놨는데 또 지금까지 알던 하이브리드들과는 굉장히 또 다른 사운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오늘 저희가 프로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커스텀을 할 건데 가격은 오늘이 429만원 다음 시간에 커스텀이 475만원 사실 이 가격 되면 우리가 지금 어쿠스틱 리뷰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거를 하다보니 이걸 어쿠스틱 리뷰로 봐야 할지 일렉 리뷰로 봐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이 가격이면 어쨌든 어쿠스틱이든 일렉이든 굉장히 하이엔드급이 기타에서 살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 가격을 주고 이걸 산다는 건 사실 굉장히 도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저희가 오늘 다양하게 사운드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펙 먼저 살펴볼게요 429만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USA 모델입니다 전장은 98cm 무게 2.4kg 근데 이거부터 바로 일렉 냄새가 솔솔 나죠 이게 이제 뭐 데닐렉트로랑 뮤직맨은 작은 사이즈드 기타들 보면 2.4kg 중간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무게랑 비슷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T 이제 뭐 LLTA 같은 경우에는 2.5kg가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도 그 정도 네 볼 수 있겠고 무거운 어쿠스틱 혹은 가벼운 일렉 딱 그 가운데 있죠 정말 딱 중간에 있네 그렇습니다 무게 50mm 그리고 아니 무게 50mm는 아니고 무게 50mm 두께가 50mm 9프렛 말고 12프렛을 쟀어요 네 멀리서 만나서 12프렛을 쟀더니 75mm 일렉이죠 일렉이에요 일렉 네 여기는 지금 어쿠스틱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쪽만 보면 약간 어쿠스틱 느낌이 좀 나죠 앞으로 돌아와서 네트 너비 43mm의 지판 에본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24.875인치 632mm라는 굉장히 독특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스케일 길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렛은 21프렛 전보 프렛이고요 픽업은 이제 넥 픽업이 히든 사마리움 코발트 헌버커 이거 안 보여요 안에 있는거죠 안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미들 픽업이 미들 픽업이 다이나믹 바디 센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피해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브릿지 픽업이 사마리움 코발트 헌버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넥은 약간 어쿠스틱적인 감성이 있는 헌버커 그리고 브릿지 쪽은 그냥 좀 대놓고 헌버커 저게 저 립스틱 픽업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피해조라는 브릿지 핀 밑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미들 픽업이라고 명명을 한 것 같아요 다이나믹 바디 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 상으로는 오히려 브릿지 보다 더 브릿지 쪽에 있죠 네 위치 핀 밑에 피해조 형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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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서 세 가지의 픽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 앞쪽에 컨트롤을 보시면 원 볼륨 투톤으로 들어가 이거는 우리가 저기 어디냐 텔러에서 항상 볼 수 있는 노브죠 네 볼륨 트래블 베이스 그렇습니다 원 볼륨 투톤 디콜라이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픽업 셀렉팅 5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픽업 셀렉팅이 되는지 알려 드릴게요 네 일단 에서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가장 브릿지 쪽으로 옮겨 놓으면 이건 넥 브릿지의 직렬입니다 넥 브릿지 시리즈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보면 이제 완전 일렉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일렉 같은 느낌에다가 브릿지 그 넥 쪽에 헌버커가 또 추가로 직렬로 더해지면서 좀 강력한 무거운 사운드가 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쓰겠다 이거 네 둘 다 2단으로 옮기게 되면은 2단은 이제 넥 브릿지를 병렬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렉적인 감성을 갖고 있는 브릿지의 사운드를 사용을 하되 넥을 좀 연하게 얹어서 써먹겠다라는 느낌이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3단 그러면 브릿지 온리 이건 이제 그냥 뭐 리프 같은 거 일렉으로 치고 싶으시다면 완벽한 일렉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단 놓으면은 이거 넥 온리입니다 넥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 넥에서 오게 되는 어떤 좀 세미할로우 같은 감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5단으로 놓게 되면 이거는 피에즈와 넥을 같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완전 어쿠스틱 사운드 이거는 저희가 일단 거의 그 AR에다가 장착을 했을 때는 거의 저 5단 사운드만 듣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거 말고 나머지는 딱히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쪽에다 갖다 놨을 때 앰프에다가 일렉을 연결했을 때 이 5단 사운드는 또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은 이게 하울링이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피해조기 때문에 그래서 일렉에다 놨을 때는 1, 2, 3, 4단만 쓰시게 되고 그렇죠 어쿠스틱에 놨을 때 5단만 쓰게 되는 그런 사운드 세팅이 되겠네요 참 복잡하죠 독특하죠 독특하고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리뷰 어떻게 할까 모르겠네 큰일 났네요 저는 어쿠스틱 유저인데 그렇습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저희 정음 밴드 민경씨가 정음 밴드 뮤직 로고를 찍으려고 지금 카메라를 들고 들이닥쳤는데 맨날 어쿠스틱 리뷰 엄청 잘하는 사람이 하필이면 제일 이상한 기타라고 할 때 이걸 할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 와중에 정말 대단한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른 영상은 정음 밴드 뮤직 로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오늘 리뷰를 못하는 황명음의 무슨 뮤직 로그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자 통소리 들어볼게요 아 그렇죠 통소리 들어봐야지 뚫려있으니까 왜냐하면 할로우 때문에 들어봐야 됩니다 일단 어쿠스틱으로 어차피 이건 통소리니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의미가 있다고 하기에도 뭐하고 서로 타고 없지도 않고 그냥 우리 할로우 일렉기타 그냥 열심히 쳤을 때 나는 소리 같은 느낌이죠? 그냥 할로우바디 소리에요 네 그죠? 할로우 일렉기타 그냥 통 때릴 때 나는 소리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네 패스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AR에다가 5단부터 들어갈게요 5단 네 그렇습니다 소리들어 보겠습니다 스트로크부터 들어 볼게요 오오 응? 나름? 굉장히 어쿠스틱 그냥 없고 되게 좋은 어쿠스틱 기타 소리가 나는데요?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? 좋은데? 네 나쁘지 않죠? 이거 그냥 이거 안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어쿠스틱 기타 연결할 것 같아요 괜찮은데? 그죠? 톤 조금 잡아볼까요? 네 하율 좀 들고 하율 좀 올리고 네 롤 좀 깎고 굉장히 어쿠스틱적인 감성이 잘 나오네요 확실하게 나요? 네 맞아요 궁금한 거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럼 1단으로 픽업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? 끝까지 바꿨습니다 끝까지 바꿨습니다 네 이거 직렬이에요 네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 안 되겠다 확실하게 용도가 완전히 갈라져 있네 야 이렇게 다르네 어? 이거 괜찮아요 요거는 요게 넥 온리거든요 그러니까 넥은 기본적으로 어쿠스틱 헌드버기 때문에 쓸만한 거예요 요 사운드는 4단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저기 2단 가보죠 넥브릿지 병렬 방금 요 사운드는 진짜 할로바디 느낌이 좀 나요 네 맞아요 병렬 들어가 볼게요 이것도 괜찮아 들을만해요 2단 4단 5단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3단 3단 아니야 이거는 브릿지가 들어가는 순간 네 맞아요 라인으로 되게 일부러 톤 이렇게 잡은 네 맞아요 어쿠스틱 기타라는 감성은 좀 없고요 2사 5단 2사 5단 근데 5단이 생각보다 꽤 어쿠스틱의 느낌이 네 맞아요 어? 그거 맞아 핑거?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중조역대가 좀 많다 싶은 느낌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지금 베이스 뺐는데 그죠 꽤 없고 스틱히타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약간 무거워도 없고 맞아요 정리가 조금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뭔가 약간 뭐 깁슨이나 길드류의 기타 줄 오래 안 간 소리 정도 음 그래서 이거는 어 이제 핑거 링 사운드 보다는 스트로크 위주의 맞아요 사운드가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참 설명을 안 해드리고 넘어간 건데 이게 몰라세스버스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 몰래시즈라고 하는 몰래시즈라고 하는 몰래시즈라고 하는 그게 찾아보니까 당밀이라고요 당밀 그게 사탕수수를 이제 원심분리함에 나오는 그 뭔가 이게 뭐 그런 건데 당 같은 건데 럼주의 원료로 쓰이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조청 에디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조청? 그렇죠 조청 에디션 확오네 확오죠 네 그렇습니다 T5Z 프로 조청 에디션 조청 에디션 꿀바른 꿀바른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일렉으로 넘어가 볼까요 주입을 두고 우리 명음씨 진짜 세상 일렉 안 치는 사람인데 아 일렉까지 치네요 저 일렉 안 친지 백만 년 됐는데 네 지금 여러분들은 명음씨가 일렉 기타를 치는 굉장히 희귀한 장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생전 안 치거든요 맞아요 자 이거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단을 5단에다 놓으면 지금 클린톤 상태에서는 사실 놔도 그렇게 크게 뭐 하울링이 난다고 이것도 한번 놔 보시죠 별로 안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따 디스트노면은 엄청나게 하울링이 먹기 시작을 해요 피드백에 근데 요것도 필요한 게 만약에 이 상태로 세팅을 해서 간다면 이것도 어쿠스틱 소리가 좀 나아줘야 사실은 활용도가 좀 있지 않을까요 하긴 그건 그렇죠 요 상태에서 한번 네 요건 들어볼게요 그러면 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김에 5단 네 스트로크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오 이게 지금 하이 닭 깎은 거 네 하이 없어요 0이에요 이게 뭐 대단히 어쿠스틱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만 일렉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좀 차이가 나죠 맞아요 예전에 그 일렉에다가 피해조 얹어갖고 치는 것 정도보다는 조금 그래도 네 맞아요 자연스러운 느낌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클린턴 상태로 해놨을 때 5단은 좀 의미가 있고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1, 2, 3, 4단을 쭉 훑어볼게요 네 1번 브릿지 넥 패럴렐 시리즈 네 시리즈입니다 뭘 쳐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네 뭐든 일반적인 일렉기타 브릿지 픽업 소리 나요 오케이 뭐 요정도 2단 가볼게요 이거 병렬입니다 2단 2단 좀 다르죠 네 좀 더 사운드가 가벼워졌어요 자 그 다음에 3단 3단 브릿지만 나오고 오 확실하네요 이거는 일렉이야 네 그냥 확실하네요 그냥 일렉입니다 그 다음 네 4단 이거 통해 넥 소리 이거는 할로바디 소리에요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여기서 톤 좀 깎고 공간계 살짝 넣어가지고 약간 그 재즈한 느낌의 코드 반주를 한번 해볼까요 코드 반주 네 약간 할로운 느낌 오오 난다 난다 손으로 치면 어 나네 나네 오히려 더 네 뭐 F플러스 네 오오 오오 맞나? 네 오 오 밀리스 바운스 네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오오 야 이 정도 괜찮은데요 할로운 느낌? 네 지금 여러분이 여기 4단입니다 4단 오오 오오 그럴싸하네요 네 뭐 이런 소리 괜찮은데요 네 자 그러면 아예 브릿지 올리에다 넣고 바로 그냥 디스토션을 밟아볼게요 손 떼 볼게요 안 나요 지금? 근데 여기서 이거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돼요 이거 그래서 저희가 못 쓴다는 말씀이죠 이게 5단이에요 5단 아! 3단에서 그만해! 알았어 3단에서 바로 디스토션 사운드 들어오겠습니다 네 명시가 이런 것이니까 이상하죠? 네 익스트림 진짜 어렵다 하신다 그렇습니다 뭐지? 까먹었다 약간 아저씨들이 왕년에 얘기하는 것처럼 기탈치고 있어요 네 이런 사운드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대키던 스탠스 잘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느낌 자체가 약간 할로바디 느낌이 좀 강해서 이것보다는 그냥 크런치를 네 오버드라이브 해놓고 한 4단? 또 아까 해놓고 깎아볼까요? 아까 4단 어쿠스틱 픽업만 해놓은 거 이 정도? 네 그런 느낌 그죠? 맞아요 약간 야마 할로바디 같은 깔끔한 느낌 그죠? 오! 이거 괜찮아 소리 괜찮은데요?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다 같이 들어봤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운드가 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네요 생각보다 좋은데요? 이건 시연을 뭘로 해야 돼요 그러면? 저 그래서 느낌 자체가 약간 할로바디의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서 톤 다 깎았고 그 할로바디에서 칠 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조금 쳐볼 것 같습니다 그런 사운드를? 네 네 그럼 간단하게 그냥 뭐 요렇게 된다 정보를 체크를 하고 오겠습니다 어떤 곡이죠? When you wish upon a star 네 When you wish upon a star 듣고 오겠습니다 어? o o o o $ m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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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랜드 값이 아닐까라는 생각 조금 해봅니다. 그렇군요. 네 알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그 가격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. 그렇죠. 다음 시간에는 커스텀으로 가면서 T5Z 커스텀으로 가면서 475만 원으로 가요. 저희가 오늘 했던 이 루틴 그대로 한번 쫙 돌려볼게요. 뭐 이거는 얘네 말고는 다시는 이런 식으로 리뷰를 할 일이 없겠지만 이거 두 개는 저희가 같은 패턴으로 한번 돌려보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사운드 비교하실 수 있게 커스텀은 갑자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 과목 다 잘하는데 다 1등일 수도 있잖아요. 그건 또 모르겠으니까. 그럼 전설이 되는 거죠. 레전설이지. 레전설이 되는 그런 상황도 염두에 두고 저희가 다음 시간 커스텀 모델 475만 원짜리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어쿠스틱 타임즈. 저희 날씨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